안 돼! 집 안 돼! 안 돼! 앉아 앉아 앉아! 자 가자! 가자! 진짜 거는 생일이라 버틴다. 야, 아이, 머머! 한 번도라구요? 근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오늘의 금지야, 원 모어. 너 불 엄청 잘 껐어. 와, 우리 소방관들 최고! 얘들아 가자! 이거 버트 타려고 아빠가 이거 빌려왔어. 가자, 버트 타러 가자! 버트? 버트 타러 가자! 여기서 물 안 맞게 조심해야 돼. 일로 와, 일로 와! 아, 차! 아, 뭐야! 오, 저기 버트가 있구나. 아, 물튀기 있는 데 재밌는 데인데. 오, 재밌겠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여기는 내고생랜드에서 해적왕이 될 수 있다는 물총싸움 놀이기구입니다. 이야, 과연 해적전에 탑승한 찡권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 우. 엄마 아빠. 우후! 울면 안 돼. 안 돼. 안 돼.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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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건너, 건너, 타! 건너, 건너, 타! 바로 있다가 가려보겠습니다. 갔다, 저거 들어가, 들어가. 너 나간다! 건너! 건너! 돌려! 건너, 무, 발견했다. 쌓아, 쌓아! 막아! 전ame, 전ame! 전방 쪽이 있구나. 아,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구나. 자, 자, 막아. 어, 거누 맞았어. 어, 맞았어, 거누. 자, 막아, 막아. 와, 전멸, 전멸. 어떡해, 어떡해. 이렇게도 한 번 하고 남도 공격 한 번 할 수 있나봐요. 아, 재미있겠다. 재미가 있겠다. 자, 나은이 공격해. 이야, 생각이랑 좀 다른 걸을 기구했네. 나은아, 공격해. 나은아, 공격해. 공격 준비. 어머니는 항복을 했고. 자, 나은이. 공격 준비. 자, 나은이. 공격 준비. 자, 나은이. 다 던갈라.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와, 잘한다. 야, 나은이 공격이 벗기고 있어. 나은이 잘한다, 나은이 잘한다. 아빠를 지키겠다는 일형으로 파울을 올리는 박나은 선수. 아직 저 아버지들 지금 소방차 안 타고 여기 먼저 오셨나 보다. 아, 준비, 준비. 공격, 나와라! 공격! 공격! 진우는 그냥 숨어있구나. 건우 재밌어? 건우는 뭐지 지금? 우리 저녁 먹으러 가자. 다행히 이건 한 번 더 소리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열심히 놀았으니까 저녁 먹으러 가자. 야, 건우의 여섯 번째 생일상을 차리는데요. 건우야, 생일 축하해. 아이고, 진우는 잠자네. 진우 자니까, 진우 눕혀놓고 올게. 프레센트, 프레센트. 선물, 선물. 아, 건우 선물 받고 싶구나. 아이들한테 진짜 생일 선물은 큰 행복이죠, 아이들에게. 진우가 없으니까 아빠가 이거 진우 대신할게. 아, 원래 진우가 하려고 그랬구나. 이야, 건우를 위해 깜짝 이벤트를. 됐다, 가자. 생일 축하합니다. 아, 나은이 귀엽다. 기다리다 지쳐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박건우. 건우야, 생일 축하해. 건우야,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좋습니다. 불이 살아나는데? 불이 다시 살아났네? 다시 살아났어. 불이 살아나. 됐다. 생일 축하합니다. 케이크가 특이하다 했더니 건우가 평소 우주를 좋아해서 우주의 행성들로 가득 채운 하나뿐인 케이크를 준비했다고 해요. 나은이는 나의 생일 생일 뭐라고 할까요? 생일 낭독에 있겠습니다. 생일 축하하는 건우야.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나는 이거를 준비해서 너가 좋았으면 좋겠어. 너는 나의 우주성 건우야. 사랑해. 고마워. 고마워. 건우도 누나의 사랑을 느끼겠죠. 오늘 어땠어? 나은이. 재밌고 샀고. 나은이.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 첫 번째 소방관에서 아빠가 준 거. 아빠가 태도를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재밌었어? 그래. 너네가 추억이 됐으니까. 멍티? 아. 슬라임 놀이기구. 너네가 역시 아니 아빠가 힘들어도 아빠가 힘들어도 애들이 아빠가 힘든 걸 제일 좋아. 기억에 남아 안 해. 아빠 오늘. 아빠 기억나는 거 이것밖에 없을 것 같아. 맞아. 맞아요. 정말. 그래도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위안이 되죠. 건우야. 여섯 살 생에 이모 삼촌도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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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